네, 지금 들어온 축구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립니다. 홍영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이 오만을 꺾고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에서 첫 승을 올렸습니다. 대표팀은 오만 무스카트의 술탄카부스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오만과의 3차 예선, 비조 2차전에서 3대1로 이겼습니다. 1대1로 맞서던 후반 37분에 손흥민이 결승골을 터뜨렸고 후반 추가시간에 주민규가 쐐기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팔레스타인과의 1차전에서 0대0으로 비겼던 대표팀은 오만전 승리로 승점 4점을 확보했습니다. 대표팀은 다음 달 10일 요르단과 원정으로 비조 3차전을 치릅니다.